자 이 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 부를 시작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긴장이 부르시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유튜브에 댓글 달리겠네 주최측의 농가이다 조작이다 씨 아직까지도 박수를 쳐달라 해야 받아야 하나 아나운서 말. 역시 현장 분위기는 우리가 가봐야 한다니까 오세요 제발 그러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홍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제 정세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를 일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국제적인 공업의 발전 단계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체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수 있는 기술력 정도 그런 기술력 정도를 가진 국가가 원단을 잘 만들더라. 예 자 이렇게 보시죠. 처음에 일차. 농업. 일차 산업 공업 요게 고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철도와 기차로 발전합니다 석탄 채굴이나 철도. 소위 얘기하는 추추 트레인 이 삐삐 하는 그 증기기관차 이런거 있죠. 이런 쪽으로 발전하다가 다시 요거는 또 요 자체로 발전하는데 요 다음에 뭐야 아스팔트 도로가 이제 발달하는거에요. 그러면서 나라의 패러다임이 자동차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자동차로 바뀌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돼 자동차 한 말쯤 되면 첨단 항공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죠. 제가 어제 갔다 온 사천시도 첨단 항공의 메카였고 항공우주공학 요런거를 가지고 많이 시정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이 뭐에요? 이제 우주로 가는거죠. 우리 바로 위에 나라는 이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핵미사일로 간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항상 불안한거에요. 왜? 단계를 안 거쳤거든요. 그냥 미사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네티즌들 그 유튜브 댓글 다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오늘 빨리 통일해가지고 저 미사일 우리 거 하자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중국은 우리한테 헛소리 못할 거 아니냐. 황당한 소리 같은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력이 있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죠 좀 황당할 것 같긴 한데. 뭐 어찌 됐든 저찌되든 잘 한번 보죠. 어찌 됐든 저찌되든 잘 한번 보지요라고 하는 두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도 아닙니다. 스물세살입니다 둘 다. 홍콩 민주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국 양재.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일국 양재의 제일 대표적인 표본. 홍콩. 신장 위구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터널 있잖아. 지하수터널. 그걸 수갱이라 그러거든요. 워터마인드. 그 워터마인드도요. 최근 들어갖고 다 망했어요 정말. 중국 3대 토목공사라 그래요. 그거를. 3대 토목공사 하나 뭐예요. 만리장성. 또 하나는 수양재가 고구려 침략하려고 만들었던 대운하. 그죠. 강남과 강북 이거를 완전히 통일하기 위해 운하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운하의 종점이 어디예요. 탁군이라는 지역으로 만들어놨었죠. 탁군 군사들을 백만 명을 모으니까 그 지역이 탁해지더라 이거야. 그래 탁군이라고 만들어놨더니 그 탁군을 만들었는데 그 탁군을 가지고 어떻게 돼. 고구려 침략에 전쟁기지로 삼았더라. 고구려 침략군을 일단 여기다 다 모은다. 왜냐하면 백만 대군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백만 대군이 고구려로 출장하는 데만 석 달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길이 아무리 넓혀도 이게 한 번 지나가는데 몇 천 명밖에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탁군이 지금 어느 도시예요. 그게. 그게 베이징이에요. 여러분. 그게 베이징이에요. 참 내가 하는 말이. 고구려 하나 참 어떻게 해보려고 참 중국 문명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까 발전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야 그 수갱입니다 신장 위구루. 우리 수갱도 잘 몰라 위구루가 그게 뭔지도 잘 몰라 구자리 그쪽 여자였어라는 정도예요 이쁘시더만 그렇죠 그랬는데 홍콩은 달라요. 홍콩은 누구나 다 알아요 별들이 속은 데는 홍콩의 방거리까지 안 가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 노래 아시죠. 모르십니까. 알아요. 몇 살인데 아세요. 아 이십 대인데 아세요 할머니가 자주 부르시나 봐요. 낭낭한 목소리로 이렇게 예 제가 뭐 그것까지 흉내 낼 수는 없습니다. 나도 강사로서의 그게 있지. 홍콩 민주화 일국 양재 그래서 영국이 오랫동안 여기를 통치했던 거는 당듯이 중국에게는 굴욕일 겁니다. 마치 독도를 어느 나라가 뭐 했다고 독도에다가 우리하고 다른 뭐 조선 왕조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용납하겠나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요. 어쨌든 여기가 지금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처음 홍콩이 생길 때가 홍콩이 왜 생겼느냐 바로 영국 애들이 아평전쟁에서 이겨갖고 이게 영국한테 떼준 땅인데 영국한테 떼줬다고 해서 영국이 통치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왜 떼줬는지 아세요. 당시 광저우에 있던 세계 최고 억만장자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오병가미가 그때 있었습니다. 오병가미의 조건입니다. 홍콩 땅을 우리에게 내놔라. 내가 가진 상단 백삼십칠만 명을 동시에 이주시키겠다. 오병가미가 어느 정도 부자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월스트리트인가 거기에서 뭐 월드 파이낸셜인가 뭐 이천구 년도에. 일위부터 오십위까지의 인류 역사를 팔천년으로 보고. 일위부터 오십위까지를 다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웬만한 사람 다 나와요. 뭐 잭 웰치 뭐 로스차일드 패밀리 뭐 다 나와. 징기스칸 뭐 그죠? 만사무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왕이에요. 말리라는 아프리카의 나라 아십니까? 그 나라는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났던 나라예요. 십구 세기까지. 그 금을 전부 국왕이 소유했기 때문에 만사무사가. 뭐 세계넥킹한 십사위인가 뭐. 말리에 그런 역사가 있는 왜 웃지 말리도 국가 고시에 국사 시험치고 다 합니다 공무원 뽑을 때. 우리나라만 뭐 노량진에 가서 배우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주관식이래요. 논문형 시험이래요. 이런 말리만도 못한 객관식 시험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그걸 뭐 사지선다도 모자라서 이래도 오지선다로 바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일위부터 오십위까지를 정하면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뭐 일위가 누구야 그 안에 록펠러도 있고 뭐 마윈도 있고 뭐 손정희 사장도 좀 이렇게 한 번 올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일위 이건 이라길래 내가 나가라 그랬어요. 나. 당장 나가요 그랬더니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삼성이어서. 죽고 싶나 진짜. 그러면. 이건희 씨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안 돌아가셨다 치고 한 전 세계에서 한 사천 등 정도 하지 않겠나. 제가 볼 때 역사상으로 다치면 한 만오천 등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쳤을 때 세계 랭킹 일위의 부자의 경제 규모는. 이 위부터 오십위까지를 전부 더하면 그 사람의 한 삼 분의 일 정도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병감입니다. 지 아무리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 그럴 리 없다 조사해 보세요 우리나라 책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병감이가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이 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남아시아 십 삼 개국이라고 제가 얘기. 오병감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홍콩 섬을 첫 번째 유언 홍콩을 그리고 마카오를 반드시 우리 집안의 소유로 하라. 그다음 두 번째 내가 가진 상단을 십 삼 개로 쪼개어서 내가 지정한 동남아시아의 지역으로 보내라. 지금 동남아시아의 국가가 몇 개입니까? 13개죠. 그렇죠.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 어느 집단? 화교입니다. 그 화교의 세계 센터는 어디일까요? 오병감 상단의 세계 센터 대만 카오슝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카오슝 타이베이 말고 그 카오슝이라고 제2센터가 홍콩입니다. 가오슝을 차지해서 오병감이나 청나라가 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반대해서 그쪽에 홍콩을 만들었고 오종화라고 하는 오병감의 아들이 가오슝을 개척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가오슝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가오슝을 가장 미워했던 집단이 누구겠어요? 장계석 집단입니다. 돈 내놔 이씨. 그렇죠 정부를 만드는데 돈 없이 그냥 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하나 관리하는데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그 부정 불폐가 끊지를 않잖아요. 나라 전체를 하고 중국 전체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병감이가 그 가오슝을 해놨더니 민진당이 그래서 크는 거예요. 차이 인원이 무슨 돈이 있어가 정치를 해요. 무슨 돈이 있어가 정치를 해요. 리카싱이라고 하는 그 홍콩 최고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가 그 오병감 상단의 후예예요 걔가. 홍콩에 왜 그렇게 정치 데모를 하면 순식간에 400만 명이 모이고 200만 명이 모이는가. 여러분 광화문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던 그 집회에 모이는 숫자가 200만 명 100만 명 되려고 두 달 걸렸어요. 왜? 그냥 도덕감적에서 나가는 거거든 사람들이. 남들이 나가니까 이것보다도 나가서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하는 할아버지들 그 조국 사태 때 그 저기 뭐야 조국 장관 구명할라고 여기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모였던 몇 백 몇 십만 명인가 그 사람들은. 도덕감정으로 나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아유 뭐 문재인 정부를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강도 이게 정치 사상적 감정에서 나가는 거지. 이걸 나감으로써 내 돈에 어떤 뭐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광화문에서 커피 장사나 설렁탕 장사 하시는 분들 말고. 그분들은 노다지지 뭐 설렁탕 한 그릇 와서 사 잡수시제. 여러분 그 책 중에 반일 종족주의 그 책 있잖아요. 이상한 책 있잖아. 내주는 출판사나 사는 사람이나 쓴 놈이나 안 그런 소리가. 이상한 책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렸겠어요. 29만 명이나 팔려서 정신 나간 사람이 29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게 광화문에서 대모하는 할아버지들이 그 끝만 치고 나면 교보문고가 그 앞에 있거든. 그 책 소개를 받았잖아. 가서 사는 거야. 교보문고 사장 엄마 책의 성격이 뭐든 좋아요. 그 사람들 와가지고 그 책 안 써도 딴 책이라도 하나 사고 다음은 볼펜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내 하는 말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로 돈벌이 좋나 이런 거죠.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자체가. 홍콩이라고 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위에 모여 사위에 모여 모여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왜 그렇게 빨리 모일까요. 경제 공동체란 말이야 얘들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되면 저거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안 그렇습니까. 민주주의하고 자유주의 바람이 불어야 자유로운 상황에서 장사가 잘 되는 거지. 무슨 전체주의고 공산주의고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장사가 돼요 거기. 안 그렇습니까. 뻑하면 이상한 소리에. 우리 커피 다문 찻집이라고 치더라도 찻집에 앉아계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지. 갑자기 이상한 얘기한다고 공안이 들어와가지고 잡아갔다 생각해봐. 그 소문나면 이 찻집이 장사가 되겠어요. 찻집에 안 가 사람들 자체가. 찻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찻집에 안 간다고 재수 없다고.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시위를 이끄는 놀라운 우산 혁명 다 비가 오니까 이렇게 우산들을 다 들고. 아유 그 키 큰 사람이 우산 들고 가면 키 작은 사람이 찔릴 건데 그. 조심해야 되는데 노란 우산 이래가지고 아마 구호 외침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호텔에서 이렇게 드론으로 찍은 게 아주 또 대단한 샷이에요. 그런 건 저작권이 있어서 안 가져왔어요. 저작권 함부로 그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조슈아 왕. 왕씨인데. 요호수아. 그러니까 조슈아죠. 조슈아 왕. 그 다음에 여기 왼쪽 같은 나이. 그레이스 차우. 차우라는 게 조조할 때. 그러면 그 중국 개 중에 그게 차우차우라는 게 조조가 키우던 개 이 말이에요. 차우차우. 예 예 예 그걸 이제 아셨습니까. 아. 제가 그 반려동물의 세계사도 강의했던 사람이거든 개와 인간 이래가지고 그쵸 말과 인간 소와 인간 치킨과 인간 뭐. 치맥과 인간 하려다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새와 인간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악어와 인간도 하려다가. 그 강의 주최하는 애가 강의가 장난입니까 해서 말 안 했는데 윤번기 기자라고 있어요. 이제 그 가가 강의가 장난이에요 그럼 또 이랄까 그런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하우 전 세계 악플러들은. 이 둘이가 하는 어떤 혁명적인 운동 그리고 역사적 연원 그리고 중국과 맞서는 이 두 어린 남녀의 이야기 이런 거를 따라 집중해야 되는데 왜 둘이 사귀냐 안 사귀냐에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까. 내 하는 말이. 둘이 둘이 무슨 사이야라는 댓글이 왜 그렇게 많아요 중국어든 영어든 한국말이든 일본말이든 안 그렇습니까 환장하겠어요 그거에 그래 관심이 많대 6년 동안 이 둘이가 함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해서 감동을 받아가 따라 나온 건 맞아요. 그럼 꼭 사귀어야 돼요 그쵸 근데 보시면 좀 미인이시잖아요 이게 딱 보면 이게 길거리에 대목을 많이 했어요 타서 그래 사람이 이게 이분이 미인이라고 중국 당국에서 이걸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어 둘이서 사실은 그렇고 그렇다더라 아 죄송해요 자꾸 그런 어떤 인신을 갖다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중국 측에서. 이건 마치. 이십 세기가 나온 세계 최고의 성자인. 인도의 마트마 간디라는 사람을 영국 제국주의가 지속적으로 저 새끼 소화성애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간디 치면 영광 검색어 소화성애자로 나와. 정신 나간 거야 우리나라 네티즌들도 그런 게 섹시한 주제인가 봐. 한글 선생님이니까. 인도가 갖고 있는 세 명의 위대한 인간 자산이 아 네 명의 위대한 인간 자산이 있으니.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시 딸 타 하시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모한다스 간디 마트마 간디 마트마라는 건 위대한 영혼이 이 말이고요 본명이 모한다스야. 세 번째가 자화할랄 네루. 네루의 딸이 누구예요. 나중에 간디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 사람이 인디라 간디라고 하는 여자 수상이에요. 어쩜 그렇게 석가모니 빼고는 석가모니는 돼지고기 드시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지만. 나머지 세 명은 다 뭐야. 아 네루는 아닌가 인디라 간디도 그렇고 하여튼 간디자만 들어가면 다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암살되는 어세신. 되는 거예요 다 회교하고 힌두교의 통합을 주장하다가 극렬 회교 분자에게 다 총을 맞아 죽는 거예요. 통합하기 싫어 니만 없어지면 통합 안 해도 되는데 니가 죽어야 돼 이 말이. 그래서 모한다스 간디가 죽고 난 다음에 서방의 양심적인 언론들이 간디가 환생을 했다고 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간디는 비폭력이잖아요. 안티바이올런스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바이올런스를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총을 든 간디더라. 누구야 그게 베트남의 호지명이에요. 총을 든 간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다. 간디도 독립운동가잖아요. 1948년도 노벨상이 역사상 최악의 노벨상입니다. 어떻게 영국 제국주의의 화신인 윈스턴 처칠이라는 그 정신나간 새끼한테는 노벨 문학상을 주고 마트마 간디 같은 사람한테 평화상을 안 줄 수가 있어요. 노벨상이. 그때부터 노벨상의 건의는 지하 100미터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윈스턴 처칠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간디는 별거 아니게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한 거예요. 결국에 노벨상 자체의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이. 여기에 다시는 이런 역사를 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중국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걸 감수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달라이 라마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를 봐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시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상 하나 주고 말고가 그렇게 커? 그럼 안 받고 말지. 그러세요. 그렇죠? 달라이 라마 같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돼. 중동의 이슬라믹 뱅크라고 하는 막강한 자본력이 다 빠져나가는 한이서도 밀랄라 유사프자이라고 하는 16살짜리의 흰 회교도 여성도 히잡을 벗고 차도르를 벗고 학교 교육도 받고 극장도 가고 18세부터는 이성교재도 합법적으로 하고 축구장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극렬 회교도 분자가 머리에다 총을 쐈거든. 가시나요? 죽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걔가. 그 애한테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줍니다. 16살 여자애에게. 그렇죠 그리고 영국 제국주의의 그런 그 이 비비씨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또 노벨 평화상을 줬어요. 아웅산 수치에게 노벨 평화상 미얀마가 영국의 그 영토였잖아 식민 영토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반발하는 데도 주는 거예요. 그래 군사 독재 정권이 또 비비씨가 또 절묘하게 틀어 군사 독재 정권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가게끔 틀어 군사 독재 정권은 그런 줄도 모르고 바깥 세상이 어두우니까 폐쇄된 국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 분명히 노벨 평화상에 보내놓으면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 미얀마의 군사 독재자인 탄슈에 장군을 비난할 거야 기자회견을 가져갖고 할 거야 이래가지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욕할 걸 전부 어떻게. 미얀마 군사 정권을 욕하게 되는 자충수를 도보. 자충수라는 게 뭐야 스스로 발등을 찍는 수다 이 말이죠. 스스로 손해보는 수다 이 말입니다. 민주파와 반중 세력 연합이 우리가 이걸 뭐라 본토파라고 부릅니다. 이걸 뉴스를 해석하는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아 본토파 중국에서 내려오네 이런 무식한 거였죠. 아시겠습니까 중국에서 내려오네라니 이걸 본토 이천이십년 구월 초 홍콩의 입법원 선거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반중 세력이. 그 중국 전체주의 중국의 주석 하나의 선거를 없애버리고 국민들에게 한 표를 주지 않는.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북한같은 체제를 지지하는 정당을 거부해버리는 이런 민주주의의 힘의 역사는 정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2019년 4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선거 인도네시아 국민행동당의 조코비 도도라고 하는 남자 그 그분 별명이 인도네시아의 노무현이에요. 그분 별명이. 그래 그 뭐야 사람이 재선되면서 이게 시작돼요. 그러면서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본토파가 압승을 거둬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뭐죠 요번 1월 11일에 열렸던 타이완 선거에서 또다시 반중파가 승리합니다. 그러면 요번 9월에 홍콩 입법원 선거 진짜 국회의원 선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친중국파 시진핑이 이걸 지지 않기 위해서 선거제를 정말 중국에 유리하게 해놨거든요. 직능대표부 30석 지역구 35석 그 다음에 추천제 6석인가 이렇게 만들고 반중파가 딱 친중파를 절대 압도할 수 없게끔 해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역구가 반중파가 다 밀릴 지경이에요. 이렇게 되면 반중파 본토파가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에 서 있고 그 선거를 이끄는 게 이 둘입니다. 열일곱 살 때부터 두 번이나 투옥됐던 애 둘입니다. 중국에서 얘들을 이 두 위대한 독립혁명가들을 얘들이라고 부르면서 중국에서 뭐라 그래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야. 이런 루머를 계속 퍼뜨리고 이 둘을 가지고 뭐라고 해 트위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돼 중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중국 애들 이런 애들이 융단폭격을 퍼부는 소위 댓글 부대가 가가지고. 아시겠죠. 신장 위구르 자체 주도 터키 출신의 스위스로 갔다가 다시 독일에 가서 뛰고 있는 메스트 웨칠이라고 하는 우리보다는 축구를 조금 못하는 독일 대표팀에 그 있거든. 우리보다 조금 원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넣고 이대형으로 치고만 골키퍼까지 나와가지고 무주공사에 탁 좀 내가 차도 넣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손흥민이 잘 달려가서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메스트 웨칠이 신장 위구르의 평화를 이랬다고 메스트 웨칠에 나오는 경기 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광고료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 팀에다가. 미국 엔비에이 농구단의 휴스턴 로켓츠라고 하는 옛날에 하킴 올라주원이라고 유명한 센터가 있었어요. 그 팀의 단장이 홍콩 힘내라 이렇게 한번 트위터에 썼다고 어떻게 돼 휴스턴 로켓츠에서 중국 기금을 다 빼버렸어. 그래 놓고 저거 무슨 세계의 리더가 되겠다고. 무슨 말이야 계세요 중국 아시아에서 잘해봐야 하면 미국 팀에 붙으면 잽도 안 되는 게 그죠 야오밍 이런 애들 하는 거 보셨죠 그래. 홍콩 입법은 총 칠십 명 자 법안 부결권을 본토파가 가지려면 스물네 명을 차지하면 돼요 삼분의 일이에요. 법안 소청 통과권을 가지려면 마흔여섯 석을 가지면 돼요 이거는 뭐냐 법안이 뭔가 친중파가 있더라도 스물네 명이 되면 다 같이 범죄인 인도 조약 부결이라면 그냥 부결해버린다고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다고 법안 소청 통과권이 마흔여섯 석이에요 그러면 칠십 명 중에 마흔여섯 석 이상만 장악하면 세계 정치의 지형이 바뀌어버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과연 그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번에 차이 인원 선거 때 홍콩 사람들이 두 달 전부터 와가지고 온 대만을 돌아다니면서 차이 인원 찍어야 됩니다 하고 댕겼어요. 요번에 입법원 선거 때 아마 전동남아시아가 홍콩으로 몰려갈 거예요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선거가 왜 중요하냐고요 전동남아시아에 이른바 3D 직종이라고 하는 이 저기 하부 노동계층이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조코위도도의 민주주의를 오히려 설파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애들한테 민주주의가 좋은 거야 자 다음 미국 대선 보시죠 미국 대선 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빅 식스입니다 지금 열세 명 남아있습니다 거의 서른 명 가까이 출마했다가 이제 아유 만나는 이름을 내는 걸로 하고 사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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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명 자 빅 식스입니다 1 부통령을 지냈던 조 바이든 상원의원 두 번째가 역시 그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 이 사람은 처음에 이제 무소속으로 갔다 온요 민주당으로 이렇게 버니 샌더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뉴욕 시장을 지냈고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거 예 맨날 영어 듣기 평가에 나와가지고 특히 그 토익 강사들이 잘난 체하는 거 있잖아요 블룸버그 통신 예 그래서 인제 마이클 블룸버그 그 다음에 그 여성 상원의원인데 아주 그 진보적인 크리스토퍼 워렌 요렇게가 전통적인 사강이었어요 요 네 명으로 끝날 줄 알았어 아니야 요게 인제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도 특이한 부티지지라는 애가 나왔어 이름이 뭐 부티지지 뭐 부티지지 근데 나이 몇 살 서른 일곱 살 예 서른 여덟이라는 말도 해 같은 서른 일곱 그죠 요 인제 대통령 되려고 딱 그 다음에 뭐야 마이클 앤드류 양은 저하고 동갑입니다 칠십오 년생입니다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당 대선에서 타이거 우즈가 마이클 앤드류 양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타이거 우즈가 칠십오 년생이거든 그래서 선거 캠프 이름을 뭐 반갑다 친구야 이런 것도 하고 이랬대 반갑다 친구야 너하고 그래서 뭐야 첫 번째 이 월 삼일날 아이오아 미국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긴 아이오아주의 디모인이라고 하는 주도에서 첫 번째 대통령 선거가 계속 열립니다 사년마다 한 번씩 아이오아주 디모인 시티는요 정말 다 모이는 시티가 돼요 다 모여요 이쪽으로 왜 여기까지는 다 한 번 해봐요 군소 후보들도 여기까지는 해봐요 그래서 아이오아 코커스라고 당원대회라서 코커스라고 하고 뉴햄프셔는 프라이머리 코커스는 뭐냐면 등록된 당원들만 가서 찍는 거예요 프라이머리는요 모아오는 거예요 야 씨 당원이 거고 당원 당연히 와야 되고 그죠 다 와 뉴햄프셔 사는 사람만 그래서 뭐냐면 아이오아 코커스에서는 주로 뭐야 후보를 사인으로 압축하는 기능을 합니다 한 번 해보고 아이고 야 이거 너무 안돼 그럼 막 대의를 위하여 저는 다른 이 후보를 지지하고 저는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보는 좋은 거지 이 후보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두 번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의 역할은 뭐냐 후보를 또 어떻게 한 2인 정도로 압축하는 역할을 이 혹은 삼인 어쩐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핵가닥한 애가 내가 끝까지 갈란다 할 수도 있잖아 아니 뭐 그런다고 그 사람이 뭐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네 정신 나갔나 소리를 들어서 그렇지 법적으로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뭐 미국은 뭐야 티브이 광고 많이 못 내는 그런 어떤 기금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면은 그걸로 접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여기 정지 기업가들이 타고 로비하는 거 로비 요번에 저 후보가 그거 좋다며 저 후보 관련 주식이 뭔데 이래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아유 예 뭐 당선되시면 우리 기업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얼마 안 되지만 여러 보이 백만 달러야. 그렇죠 미국은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제한이 많죠 우리나라는 정경유착이 단 한 번도. 긍정적이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그죠 뭐 다 이상하잖아 그 티머리가 그죠 근데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로비가 아주 합법적이에요. 그죠 상원 하원 로비가 의회의 마루다 이거예요 마루. 그 마루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의원 지나가고 보좌관 지나가면 가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로비예요. 그럼 마음에 들면 들어가서 차 한잔 하시죠 그럼 이건 대단한 거야 반드시 가가지고 이제 제대로 설명해야 돼. 그죠 명함 주고 이랬는데 아 됐습니다 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완전히 경비원 부르고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냥 로비입니다. 그래서 슈퍼 화요일 3월 3일이 되면 2월 29일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지나서 3월 3일이 되면 엘라바마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스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우마 테네시 뭐예요. 텍사스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라고 하는 말 그대로 텍사스 뭐예요 가장 보수적인 대의원 캘리포니아 가장 진보적인 대의원. 예 용어 둘이 가장 많은 대의원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 사실상 결정됩니다. 여러 주가 동시에 하니까 슈퍼 화요일 우리가 이렇게 보통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전통이 삼월 칠 일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대충 이기겠다 거기에 만약 부티지지나 마이클 앤드류 양 같은 신진 이런 조기 고려 말로 치자면 신진 사대부 같은 애들이 만약에 요 두 명의 2인 대결로 가는데 한 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 미국 역사가 이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이클 앤드류 양의 선거 공약 두 가지 일 뭐야 모든 선거를 블록체인 선거로 바꾸겠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아무것도 아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블록체인으로 미국의 복잡한 선거를 다 바꿔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보면 기절할 것 같은데. 미국의 전 인구에게. 성인 전 인구에게 한 달에 천 달러씩 주겠다. 기본소득세. 천 달러씩 주겠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앤드류 양이 완전 다크호스가 된 거야. 그래서 부티지지가 이걸 검토할 정도입니다. 나도 해야 되나. 다크호스로는. 부티지지하고 마이클 앤드류 양의 목표는 그거예요. 목표는 요기가 끝나는 삼월 사일날 어떻게 돼 둘 중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앤드류 양이 너무 탁 치고 나가니까 그래 사람들이 와 이거야 기본소득자 그게 만약 미국에서 관철 된다면 전 세계 파급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죠. 허경영은 그 1억씩 주겠다고. 왜 애를 가지면 1억. 그거는 너무 성차별적인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6월 16일까지 워싱턴 DC를 마지막으로 결정이 끝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세계 여론이 확 물. 공화당은 트럼프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그건 다른 놈이 붙어도 그건 요식 행위일 뿐이고 지금 중요한 건 민주당이야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11월 12월에. 시선이 확 쏠렸잖아요. 그렇죠 그 관심을 어떻게든 트럼프 본인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란 이라크를 공격해 들어가더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미국 그 트럼프가 어떤 놈인데 그거를 그 민주당한테 관심이 돌아가게끔 놔두고 있어요. 뭐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딱 생각하면 아이고 또 쇼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가시겠어요. 보고 싶어야 되는데 이 얼굴이. 보고 싶은 얼굴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그 민혜경 씨 노래가 있잖아요. 트럼프의 이란 군 사령관을 드론으로 암살해 버렸어요. 야 이게 무슨 사차 산업혁명 전쟁도 아니고 드론에 소위 얘기하는 이걸 뭐라 그래 정밀 타격. 맨날 북한에다 하겠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근데 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미사일 요격을 합니다. 그래 놓고 자꾸 우리나라 보고 호르몬스 파병하라 그러고. 방위비 돈 더 내라 그러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저기 평택에다 군사 기지를 잘 지어 놔 주었더니만은 또 돈 더 내라 그러고. 동맹군입니까 용맹 용병입니까 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미국의 방위비를 압박합니다. 호르몬스 해협의 파병을 독촉합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대선 전략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 뭐냐면 대차 대조표 장부 딱 두드려가지고 무조건 막 흑자가 나와야 돼 흑자가. 그러니까 한국 넣어 경제력 세잖아. 일본 넣어 경제력 세잖아. 돈 더 내 이거예요. 그리고 군사 파병 더 해. 그렇죠 어. 대만. 그런데 트럼프가 바로 보세요. 나 아니었으면 홍콩과 대만은. 전쟁터가 됐을 거고 특히 홍콩은 십 사분만에 없는 나라가 될 거라고. 되었을 거라고 근데 그 말 맞아요. 시진핑이 가는 저 무지막지한 탄압책을 생각하면. 대만과 홍콩 그리고 위구르의 인권 결의안과 선거 지원과 이런 그 뭐 차임원이 딱 이기니까 바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축하 성명을 내잖아요. 그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진핑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니 편 아니지롱 이 말입니다. 또 졌지롱. 그런 말이겠어요. 우리가 이겼지롱 이거죠 호영이가 시진핑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삼일 만에. 우리가 관세 더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그럴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자 열 번째 페이지 다음. 이러고 있잖아 트럼프 그죠. 트위터를 통해서 항상 그죠. 동경 올림픽으로 넘어가서 올해는 또 이벤트가 뭐가 있습니까 동경 올림픽이 있습니까 동경 올림픽. 토큐가 맞아요. 뒤에. 기역은 쓰면서 앞에는 왜 디귿을 씁니까. 이게. 문자 표기법상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외래어 표기법상. 도쿄 이렇게 많이 쓰죠 그렇다고 도쿄 이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냥 동경으로 가져온 거야 우리 식으로 써보자 그냥 동경 올림픽 이천이십 년 어떻게 해서 이 깃발을 쓰는데. 왜 젊으신 분들은 유니클로에서 자꾸 내 눈에 띄는 겁니까. 유니클로 저 뭐야 그 우리 동네 지점에 있는 사장이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요. 아따 저놈 새끼 이사 좀 가라. 그죠. 왜 말이지 유니클로는 또 잔머리를 싹 굴려 뭐냐 하면 내복을 무료 제공하겠습니다. 누가 내복이 한번 벗어보라 하겠어요 이거. 겉으로는 다 드러나잖아 이 쇼균 유니클로 입고 댕기. 이걸 떼고 댕긴다며 요즘 애들이 그래가지고. 내복을 무료로 저거 사 입지는 않았거든 그건 내복을 입었으니 아유 몰라. 그죠 시간이 지났으니 뭐 아니에요. 걔네들이 제작하는 광고 보세요. 13살 된 디자이너가 93세 된 디자이너에게 어떻게 처음에 옷 디자이너를 처음 시작하실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다른 국가에서는 번역이 그렇게 오래된 옛날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나 라고 번역되는데 영어도 그렇게 썼는데 far far and away라고 썼는데 long long ago라고 썼는데 왜 우리나라에 한글 자막에 나올 때만 팔십 년도 더 된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나 라고 나옵니까. 미친놈들 아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 영어도 모를까 봐. 장난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만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그래놓고 또 뭐였잖아 실무직원이 실수했대. 실무직원이 팔십 년을 실수해요. 작년이 2019년이었죠. 내가 이거 역사 강사에서 절대 참을 수 없는 이 사천 강의에서 제 2탄이야 뭐냐. 지금부터 팔십 년 전 죄송합니다 침 튀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못 느끼신 표정이시네요 분명히 튀었는데 살짝 요기에 맞았나요. 아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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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이 어떻게 되죠 사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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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발음하셔야 됩니까 그냥 사원이예요 이러면 안됩니까 사원이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원이라니까 무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정신이냐 자 이렇게 해 봅시다 유니클로는. 그래서 그 팔십 년에 2019년에서 팔십 년 거주로 가면 천구백삼십구 년입니다. 천구백삼십구 년 일본이 전쟁을 위하여 천팔백구십 사년에 우리나라의 청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아예 삼월달에 김옥균이가 상하이에서 홍종호에게 암살당하자 김옥균이 안전을 보장하고 있던 일본 내각의 탄핵위기에 몰립니다. 당시 이도 히로부미 내각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탄핵을 피하기 위하여 결정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었습니다. 원래 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안보 논리로서 이걸 타개합니다. 트럼프도 탄핵위기에 몰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이란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시선을 그쪽으로 하면 돌려볼 거라고. 일본도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은 전쟁은. 천황의 마음대로 한다 즉 전쟁 결제권은 천황에게 있다고 의회를 무력화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냐 대본영입니다. 그게 천구백사십오 년 팔월 십오 일까지 존속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부터 일본 정부는 전쟁을 위한 정부예요. 그 대본영이가 도쿄에서 말하기를 즉 동경에서 말하기를 그 도조 히데키 총사령관이자 나중에 이제 수상이 되는데 그 사령관이 전시 총동원령을 발포합니다. 이제 천구백삼십구 년부터 모든 식민지 분명히 적어놨어. 조선을 위시한 모든 식민지의 모든 인적 자원은 황군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성도 황군을 위해 존재한다 이거 아닙니까 소위 얘기하는 위안부의 법적 증거예요 그게. 안 시계십니까. 왜 기억을 하지 말라고 유니클로 세 장 따위가 그딴 소리를 해. 우리는 기억하면 안 되나. 왜 우리 한국에만 그딴 소리를 해요 불매운동에 한창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안 그러십니까. 딱 보는 순간 머리에서 막 피가 거꾸로 솟아 이놈을 씻게 돼 보니까 여기가 페이브릭을 공급하시잖아요 유니클로라고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는 일본이라는 회사 즉 자동차를 만들만한 회사에 대해 민간 교류로서 정확하게 좋은 기술 거래와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쪽도 소비시장이고 이쪽도 소비시장인데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갔다 온 게 유튜브 책에 있습니다만 천혜향이라는 것도 천구백육십구 년부터 칠십일 년까지 일본 도호쿠 대학교의 농과대학하고 일본 한국의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이 기술 교류를 맺어갖고 삼 년 동안 품종 개량을 해서 한라봉하고 천혜향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일본의 불매운동의 목을 떠나서 권장해야 되는 좋은 민간 교류예요 그런 거는 뭐 발전된 기술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이렇게 해야죠 그런 것까지도 다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게끔 작년에 아베가 헛지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0년에 올해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저거 나라의 그 앞바다에 물이나 깨끗하게 해놓지. 다음 보시겠습니다. 야, 와. 이 동양 앞바다에 물 모습이라니까 이게. 도쿄올림픽은 안전할까요? 철인삼종 경기에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트 경기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 선수들은 방사능 다 피폭대해와도 되나? 그 바로 옆에 후쿠시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좀 열받아서 하는 말은 선수단 보이코트겠지만 지금 그 태국의 그 송클라에서 열심히. 그 올림픽 대표팀이. 출전권을 얻기 위해서 참.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걷다 대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요트하고 철인삼종 경기만이라도 좀 어떻게 저기 큐슈나 이런 데서 좀 하면 안 되나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우리 대표팀에 가는 농산물은 우리가 그 재료를 다 가져가서 먹여도 되잖아 꼭 굳이 그 일본 선수단 밥 얻어먹을 필요가 있나 그죠? 우리 우리가 그 밥 차 갖고 가서 하도 되잖아요. 그죠? 안 될 이유가 뭔데 비용이 좀 더 들겠지만. 그래 내가 지금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사실은. 너무 걱정이에요 방사는 불황 도쿄 올림픽 아베 정권 그다음 뭔지 아세요 각성하라 이겁니다. 예 여기 올림픽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이제 세 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힘을 내야 됩니다. 이 정도 코스도 견디지 못하면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한일 무역 문제 전쟁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렇죠 예. 내가 싸다구를 맛깔나게 후리면 감동 먹어서 나랑 협상하겠지입니다. 일본이 처음에 반도체 맞다. 야 너희는 어차피 반도체 공화국 아니야. 도미니카가 하고 니카라구아가 바나나 리퍼블릭이듯이. 화장품 가게 말고. 하시겠죠 뭐 그 왜 엔 리퍼블릭 이런 거 있잖아 뭐. 우리 다 들면. 구조 회사에서 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를 그따가 그렇게 비교를 하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야 진주만이.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선빵을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이거는 저기 뭐 이토 히로부미하고 키도 다카요시 같은 애들이 프로이센에 가가지고 그 프로이센의 병법을 배웠단 말이야. 군사 고문단으로 해서 가져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개대들이. 선빵 날리고 이겨놓고 선전포고하는 기술을. 배웠단 말이죠 옛날부터.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역 그 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이것도 일종의 뭐냐 선빵이야 선빵. 날리는 거 아니지 계세요 선빵을 딱 날리는데 그 선빵의 명분이 뭐냐. 그 표면적으로 고노다로나 이런 저기 뭐 아베나 이런 애들이 하는 선빵은 우리가 반도체 만들려고 불화 뭐 수소나 에칭 가스 같은 거를 이렇게 공급해 줬더니 인마들이 북한에다가 그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 라는 색깔론을 싹 퍼뜨리면서 요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요것 때문이에요.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지금 백오십 년 동안 정권입니다. 잠깐 사회당이라는 게 무라야마라는 게 한 이 년 정도 했는데 이 년 가지고 무슨 세상을 바꿔요. 대법 천팔백육십삼 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정치 세력이.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평화적 적권 교체가 자꾸 일어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일본이 저렇게 잘 사는 건 참 불가사이다 그죠. 영국의 사회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까지 합니다. 일본 일당 독재가 이어진다고 싱가포르도 좀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는 요만하잖아 나라가. 거기서 뭐 정권 교체를 하니 많이 뭐 적어야겠어요. 근데 강제징용 소송 대법원 전원 한의체 판결이 일심 이심 좋다 뚝 가고 있으면 전원 합의체 뭐야 불인정이에요. 일본에서 위안부나 이런 대기업의 어떤 저기 강제징용의 월급을 일제시대 때에 강제징용돼서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은 회사 주체가 달라졌으므로 지급할 의무 없음 인수합병을 통해서 달라졌으므로 없음이라고 했던 오사카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왜 니들이 판결하고 난리야 불인정 신일철 죽음이라고 하는 니폰 제철이라고 하는 그쪽과하고 그 일본 제철의 법적 동일성 지금 회사 인수합병을 통해서 한 회사하고 옛날 회사가 동일한가라는 게 뭐야 인정하는 동일하다 지급해라. 그다음에 이제 천구백육십오 년 한일 청구권 협성에 따른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는가. 이게 이제 첨연 갈등에 대해서 이제 일본하고 국내의 친일파 분들 소위 반일 종족주의를 샀던 모든 이십구만 명의 그 독자들은 다 뭐라 그래 소멸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증거로 대법원이 뭐라 그래 불인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멸되지 않았다. 이거는 뭐 때문에 얘기하느냐 천구백. 구십 아니다 천구백구십이 년도에. 일본의 외무부의 조약과장 외국과의 조약을 담당하는 과장이 일본 중위원인가 참위원인 그거 나와가지고 일본 국회의원이 국정조사로 질의를 합니다. 일본 국회의원이 이게 소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명확하게 제 강의에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천구백육십오 년 박정희 정부와 했던 그 청구권 협정이 했다고 해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다. 실무자가 알지 지들이 뭘 알아. 뭐 유튜브나 깔랑깔랑하는 것들이 뭘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소멸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말해놔 놓고 왜 자꾸 소멸됐다고 그래. 왜 그렇대. 뭘 시키셨나요. 왜 그렇게 해요. 왜 소멸되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게. 자 보세요. 여기에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란 말이에요. 이 계열사가. 이 재벌이 누구에게 정치 자금을 갖다 바치겠어요. 자민당이겠죠. 그러면 자민당은 이 기업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알 수 있습니까. 정신 나가는 거예요 다. 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에 재벌은 즉 합자투자회사가 아니고 소위 재벌체제를 구축하는 순환출자제도를 하는 그 회사의 그룹은 금융기관의 은행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공정거래법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증권 삼성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산운용 뭐 다 있어도 어떻게 삼성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미쓰이 스미토모 그 다음 뭐야. 뱅크. 은행을 소유해도 공정거래법이 틀린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민당이고 뭐고 다 하층급제고 간에 그 은행에서 다 대출받고 뭐 담보권 설정돼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 삼대 재벌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니 삼대 재벌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반도체 기술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확 따라오니까.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한일무역분쟁. 이거 어떻게 변하고 있죠 긍정적인 정부의 정극 경기 부양 정책 미중 무역 협상 일 단계 합의에 따른 기대감 브렉시트 이행 가능성 고조 주요국의 통화 완화 정책. 이래 갖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브렉시트를 영국에서 말 그대로 브리티시 엑시트 유로라고 하는 거에서 파운드 화가 탈출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하고 중동에서 오는 이민을 우리는 못 받겠다 이 말입니다. 저거가 제국주의 제일 많이 저질러 놓고. 이제 와가지고 오리발 딱 내미는. 이민을 자꾸 받으니까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가 분리독립하려 한다. 그렇죠 안 해. 그런데 보세요 런던 시민들은 또 생각이 틀려. 지금 런던 시장이 누구예요. 이민자 출신의 중동 혼혈이에요. 사디크 칸이라는 사람이에요. 벌써 이름만 딱 들어도 무슨 영국 애가 아니잖아요. 영국 애가 이름이 칸이 어디에 있나. 독일 골키퍼는 올리버 칸인가 하는 애가 있습니다. 아주 골키퍼 잘하시는 분이죠. 이동국한테 골을 먹어서 그렇지. 부정적 요인.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여정. 계속되는 홍콩 사태 한국 총선 이게 불안 요소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에게. 올해 4월에 있을. 그래서 미국 대선 불안 요소죠. 내가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 양다리 보험 들었다가는 어떻게 돼. 이쪽에 이기는 쪽에서 저쪽에도 투자를 좀 했다면서요. 큰일 나죠. 돈 잃고 사람 잃는다. 아시겠습니까. 한쪽에 몰빵할 수밖에 없는데. 이쪽에 이기면 어떡해. 아니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총선 전날 기업의 사장님들이 잠을 못 주무세요. 아유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죠. 혹은 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작은 규모의 기업 같으면 어떻게 돼. 우리 지역구에 내가 정치 자금을 댔던 그 의원이 당선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야 오히려 기업인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이게 인제 불안 요소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경제정책이 인제 점점 다르 달라지거든 단순히 저거 빨갱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는 게 아니야 저 선생님 고등학교가 뭐 내 고등학교 이십구회고 내가 이십칠회지 그러니까 내가 찍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저쪽에 뭐 아유 그 김 씨 둘째 아들아이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이 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정당이 집권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국제정세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매출이 달라진다. 점프업을 하느냐 지하로 쳐박느냐 둘 중 하나죠. 그러니까 2020년 한국경제 좌우할 국내외 이벤트 하나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1월 31일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거에 대비해서 작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한영 FTA를 이미 체결했습니다. 일본은요. 브렉시트 안 할 거야 이래서 체결 안 했습니다. EU FTA는 다 체결했어요. 그럼 EU에서 영국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영국하고 다시 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 한 박자 빨랐다는 거죠 한국이. 그렇죠. 예 이런 거는 SNS로 퍼지나요 안 퍼지나요. 안 퍼져요. 안 퍼져 원래 놈이 못 되는 것만 퍼집니다. 망언을 했다 실현을 했다 뭐 무슨 비하 발언을 했다 이런 것만 터집니다. 잘한 거는요 조작일 거야. 다마 저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일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 총선 여야 승패에 따라 정책이 변할 것이다. 11월 3일 미국 대선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월 4일날 아침에. 그렇죠 예 CNN을 딱 이걸로 한번 틀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미국 민주당 대선에서 그 경선에서 두 명이 웃고 있는지. 예. 진짜 뭐 마이클 앤드류 양이나 부티시지가 될 것 같으면 나는 완전 성지가 되는 거야. 오 백이성 강사가 그때 그걸 말했는데. 오 대단한데 뭐 그래야 되는 나머지 빅포는 다 뭐야 연세가 사실은 칠십 대. 예 조금 그리고 그 미국 전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직을 많이 거치신 분들이고 억만장자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식상해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젊은 놈이 나와가지고 막 화끈하게 하면 해라 이런 심리가 있는 거야 미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부티시지 서른일곱이 얼마나 젊어요. 여러분 여기 서른일곱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갑으로 보이세요. 순간 단어의 선택을 약간 혀가 말리면서. 그때 애정남인가 애매한 거 정해주는 남잔가 뭐 있잖아. 그분이 최효종신가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가장 애매할 때 연애할 때 내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게 애매할 때가 있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정하느냐. 어떻게 정하느냐. 그 남자친구의 동년배 친구들을 보고 오빠 소리가 쉽게 안 나오면 아저씨래요.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뭐 제 마누라만 해도 저보다 일곱 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처음부터 그냥 아저씨였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애보다 더 늙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라 하더라 제수 씨 안녕하세요. 아니 그럼 보세요 일곱 살 이러내면은 자기가 초등학교 일 학년 때 중학교 일 학년까지가 자기 보고 형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았대. 자기가. 너무 좋았대. 아이고 형수님 막 막 이러니까 어이 예 뭐 이거 내보다 네 살 오빠하고 이런 사람이 형수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니까 되게 좋았대. 그런 심리가 또 있나 봐 희한하네. 일곱 살 이상은 용서를 못하겠다. 연중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일 라운드 누가 조금 딱 꼬구라지고 들어갔다고 중국이 꼬구라지고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총통선거 때문에. 국제 정세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차이 인원이 그 타이완고 조그만한 섬나라에서 이기도 하고 그게 무슨 전체 이런 국제 정세하고 저기 중국이 이렇게 저 자세로 사인하는 지경까지 간단 말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에 힘 좋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역사 강사라 카드만 아니 내가 그래도 국회에서 내가 보좌진도 했어. 안 그렇습니까. 왜 만날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의원이 이거를 보고서라고 써왔어 뭐 이런 거 맨날 했던 거네. 오 이거 뭐 괜찮네 그래 한번 먹어보자 뭐 이런 거. 어 그러면 어. 관세율 추가 인하로 미중 교역량이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어떻게 증시가 살아나겠죠. 그래서 차이 인원이 이기니까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어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휴 왜 이렇게 가야지. 미국 중국은 전 세계 투자자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적은 나라만 감당하기도 바빠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입니다. 이천이십 년에도 이건 연중 이벤트지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뭐 미쳤다고 금리를 갖다가 내려주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무역 분쟁 브렉시트 미국 대선 영향의 인하 가능성 민주당이 이기면. 인하 가능성. 그렇죠 미국 민주당이 이기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랄 수도 있지 우리나라 정책 전문가도 더 이상 군사력 돈 더 내라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야 호르무즈 파병에 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나라의 또 방책이 작년에 한영 FTA를 좀 성공시켰던 그 방식으로. 어쩌커럼 버텨보자. 딱 삼월 삼일까지만 버티면 돼. 그렇죠 십일월 삼일까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삼월 사일날 아침에 어떻게 돼. 주미대사관으로부터 새벽에 오겠죠 누가 지금 앞에 딱 둘이 섰습니다. 그죠 그래 인맥 라인 가동해봐 이렇게 되겠죠 그래 전 세계 여론이 민주당 쪽으로 쫙 쏠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정부는 웃습니다. 그다음부터 어떻게 방위비 인상해도 아유 뭐 내년에 하죠. 그죠 내년에 하죠 조금 더 국내 여론을 보고 곧 다음 달에 우리 선거니까 예 뭐 좀 기다려 주시면은 미국의 펜타곤에서는요. 국방선에서는. 발을 부르겠죠 이씨. 미쳤다고 이 민주당에 이래 쏠려가지고 우리가 이 난리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되면 증시가 우리나라에 안 투자자들이 어떻게 돼서 안정돼서 오르겠죠. 이게 우리가 국제 정세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정확하게 두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여섯 시 십오 분 다섯 시 십 사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일 분 정도 하시는 거는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어떻게 상무님. 마 참 어떻게 좀 예 잘 들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2020년 귀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모든 국제 이벤트가 바라던 대로 잘. 아마 뭐 구체적으로 누구 편을 들었다기보다 강의를 들으신 분은 저 강사의 정치적 지향성이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탁. 감이 오셨을 겁니다 예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모두 유튜브를 켜셔가지고. 브랜드 텔러포 백이성 강사를 구독과 좋아요 뭐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도 좀 이렇게 잘해 주시고. 그래서 멤버십 강사의 꼭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참 꿈에 어떤 백만 유튜버 골든 유튜버를 반드시 이루어서 저도 이. 정말 유니밋. 유니밋입니다 여러분. 유니밋. 유니밋. 고향이 어디십니까? 대구입니다. 어쩐지. 대구 무슨 동이십니까? 칠성동. 칠성동이 무슨 군데요? 북구입니다. 아 북구. 예. 대구 북구 칠성동에서 유니밋이랍니다. 유니밋. 유니밋. 참. 유니밋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이천이십 년에 쭉 성장하는 모습 우리 김태정 이사님하고 같이 저하고 강의 때마다 교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에 계신 유튜버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유니밋 여러분 손 한 번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 우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사랑합니다.